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일본에서 또다시 논란이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한 사립대학이 입시면접에서 한국인을 전원 0점 처리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게다가 이 학교는 아베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어 특혜의 의혹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오카야마 입과대 수요학부로 지난해 입시에서 한국인 응시자를 전원 불합격시켰으며 이를 위해 면접점수 0점을 주는 등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일본 주간지에서 폭로한 것입니다. 슈칸분슛이라는 주간지 보도에 따르면 오카야마 입과대 수요학부가 작년 11월 16일 실시된 입시 면접에서 한국인 지원자 8명 전원에게 0점을 줬으며 이로 인해 이들이 모두 불합격됐다고 해당 사학법인 관계자의 발언과 응시자의 영역별 득점 현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토대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시험은 2개의 과목 시험과 면접시험, 고등학교 성적을 각각 50점 만점으로 해 총 200점 만점으로 평가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 학생 8명의 면접점수는 모두 0점 처리되면서 이에 따라 이들은 모두 최종 불합격된 것입니다. 주간지가 공개한 학교 내부 자료에 따르면 불합격한 어떤 지원자의 경우 학과시험 2개 과목과 면접, 고교 성적을 반영한 평점 평균치 등 4가지 영역에서 46점, 47점, 0점, 35점으로 합계 128점을 받았는데 만약 그가 면접에서 10점이라도 받았으면 합격했을 것이라고 각해 학원 간부급 직원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면접시험에서 0점은 본 적이 없다며 형평성을 중시하는 입시에서 국적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수의학부 교수진의 해명은 한국인 응시생 모두가 일본어 이사소통이 부족했다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일본어로 된 과목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낸 한국인 학생도 있었는데 한국인 응시자 전원이 일본어를 아예 못한다는 설명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관해 일본 정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반영했는데요.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문부 과학상은 5일 열린 참여연 예산위원회에서 오카야마 입과대 수의학부가 해당 내용과 관련해 대학 측의 추천 입시 상황이나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 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카야마 대학 측은 입학시험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사실에 관해 설명하지 않고 동문서답식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서 입시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가케 학원의 우주미 요시아키 준법 추진실장은 우주미 실장은 한국인 유학생이 복수의 선발시험을 거쳐 2020학년도 입시에서 4명 합격한 것을 비롯해 전체 13명의 한국인 유학생이 오카야마 입과대 수의학부에 제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내용은 A방식 추천 입시에서 한국인 지원자 8명에게 면접점수 0점을 줘서 탈락한 것인데 우주미 실장은 다른 전형을 통틀어 4명의 합격자가 있다고만 밝히면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사학법인 가케 학원 산하에 있는 오카야마 입과대학 수의학부는 아베의 사학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던 곳으로 아베 총리의 친구가 권력의 후강을 이용해 신설했다는 의혹을 산 곳입니다. 일본 정부는 수의사 과잉공급 우려 등을 이유로 52년 동안 일선 대학의 수의학과 신설을 요청을 수용하지 않다가 오카야마 입과대 수의학부 신설을 허용해 아베 정권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아베는 사학 스캔들에 이어 새롭게 부정입시 의혹까지 겹치면서 추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면서 아베는 궁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학 스캔들, 벚꽃 스캔들에 이어 부정입시 의혹, 게다가 현재 도쿄올림픽도 제대로 치러질지 의문이 드는 상황까지 겹치며 대악제를 받고 있는데요. 정권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집권 자민당 총재로서 내년 9월 말까지 임기를 1년 반 정도 남긴 아베 총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